야 저번에 밥값 5천원 보내줘야지 아 맞다 야 그 짐 보낼게 왜 500원 빼고 보내 돈 보낼 때 수수료 들잖아 그건 빼야지 야 야 야 근데 지금 뭐하는데 야 그 dnk 모르나 진짜로 건원이체 수수료 뭐 그런 거 없다 야 들었어? 500원씩 그거 뭐하러 내놓았까뿌로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함 들어봐라 그럼 수수료 면제? 오케이 아무 조건도 없지 뭐 상품 실적 고마치아라 타인이체 뭐 다 갖고 와봐 홈뱅킹 인터넷 평등하게 공짜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귀딱 떼봐라 이 모든 게 횟수 제한없이 공짜다 야 하루에 3번씩 1년 아끼면 얼마고 이런 은행 없디 기억해라 dnk 이거 숙소 제한철 네 어휴 뭐 다가 놓고 또 가고 넉넉한 게